자 그리러스! 시작! 낙자 부분! 호흡말로 상준석! 자, 흐름입니다. 만나봤습니다. 어, 지금 무슨 버튼이 있는 거죠? 소리가... 그쵸? 어, 나오기만 하면, 헤티크만 나오는 거는. 자, 그리러스! 신인사! 남자분! 예전 엔드대이마드! 엤티크! 출발합니다! 역시 시상에겐 김경연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제일의 그리러스 어워드 대상 그리러스 신인사! 남자분! 앤티크!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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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념사진 한 번 더 함께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수상 소감 부탁드리고, 우리 김병연 대표님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이 매이네요. 오래 기다려갖고 네 일단은 저희 신인상 주신 그리너스 제작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 원상의 애니라는 곡과 또 내가 누군지 아니라는 곡으로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또 뜻깊은 상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받고 예창 미디어 대표님 또 이사님 많은 가족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팬분들 유니크 분들 여기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요정님 수영입니다.